이건 열대식물 대나무, 이건 조금 다르네 다 꽃 일색이었는데 하얀 돌 야자나무나 종료나무들 대나무 뭐 까만 대나무가 오죽 이건 좀 특별한 장원이네요 다른 건 거의 여기까진 타이냐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건가봐 오죽 되게 많네 과일이 붙어있어요 귤나무 느껴지네 귤나무 오죽 조일나무가 있어 오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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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양이. 고양이 남무. 고양이 남무. 고양이. 착해가 멋있어. 너무 착해가. 응? 야, 고양이 놔줘. 애국민이 카메라 되니까 끄덕해. 응. 고양이가 아주. 응. 고양이. 고양이. 아주 멋있어. 우리의 고양이. 고양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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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양이는 고양이가. 대단하다. 대단하네. 딴 건 다 비슷비슷해. 이건 뭐야. 철과 자연을. 조금 달라졌어. 이건 뭐 철제 작품이. 철제 작품이. 치우바다 여기가 웨딩로드래 여기가 웨딩로드래 여기가 웨딩로드래 여기가 웨딩로드래 결혼 안 내라 여기 웨딩로드래 아 여기 웨딩로드래요 결혼 아 비춰 비춰 웨딩로드 우리 딸하고 둘이 한번 걸어가 볼까요? 응 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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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는 한번 걸어가 볼까요 아 이거 웨딩로드 여기가 웨딩로드 아 다시 한번 결혼하네요 아 다시 한번 결혼하네요 아 아 아 아 우리 바디 안다고 여기가 웨딩로드 여기서부터 이렇게 걸어들어와서 결혼식하고 나가나봐요 다른 곳보다는 조금 더 푹신푹신하네요 다른 곳보다는 조금 더 푹신푹신하네요 저 분수가 분수가 엄청 시원하죠 저 분수가 분수가 엄청 시원하죠 분수아 오우 난 분수아 오우 난 분수아 고소하고 고소하고 양념이 여기 사이에 막 뛰어다니더라 얼마전에 봤던 세조류 세조류 박물관 여기 쪼꼭하긴 하나봐 아 아 이거 너무 쪼꼭해 너무 쪼꼭해 감사합니다.